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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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생각해 봤는데요. 미행이 붙었으면 저한테만 붙었겠나 싶어서요. 부사장님도 조심하시라고요. 한 번은 속아 넘겼으니 당분간은 조용하겠지만 그래도 대비는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? 여보세요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쟤가 쏟았어요. 아니 그럼 날 부르든지 하지. 너 다친 데 없어? 저... 괜찮아요.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됐어요? 세상에. 쏟았어요? 어디 다친 데 없어요? 오... 조심하셔야지. 아... 아... 아멘